네 안녕하십니까 골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유로 2020 소식은 화제의 팀 바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가 웰스와의 16강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승리였는데 덴마크가 지금 상당히 우주의 기운이 덴마크로 몰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페이스가 정말 좋거든요. 유로 대회에서 두 경기 연속 4골 넣고 이긴 팀은 덴마크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덴마크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덴마크 팀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유로 대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에릭센 선수가 전반전 도중 쓰러지면서 모두를 걱정시켰고 사실 그렇게 동료가 심장마비로 실려갔는데 덴마크 선수들이 제대로 경기를 펼치기란 사실 쉽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 병원 후송되고 1시간 있다가 핀란드전이 속개가 됐는데 0대1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 벨기에전도 패했고 3차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덴마크가 러시아를 꼭 이기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골을 넣고 골득실에서 좀 포인트를 많이 벌어놔야 16강 진출이 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러시아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16강 진출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고요. 그리고 16강에서 만난 웨일스 아무래도 조 2위로 올라갔는데도 좀 대지 눈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제 조 2위로 올라가면 보통 상대팀의 조 1위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A조 2위랑 만났습니다. 그래서 2위 팀들 간의 맞대결이었고 웨일즈를 상대로 4대0 대승 거두면서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덴마크의 유로 8강은 유로 2004 이후 17년만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덴마크가 지금 대지 눈이 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제 오늘 촬영이 기준 오늘 새벽에 끝난 네덜란드와 체코의 경기에서 체코가 이겼고 덴마크랑 8강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우선 덴마크가 체코보다 하루 더 쉬었고요. 이제 덴마크와 체코의 경기가 열리는 8강전은 또 아즈르바이잔 바쿠라는 도시인데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좀 하루라도 더 쉰 팀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8강 상대가 네덜란드가 아닌 체코가 올라오면서 뭐 체코도 지금 이번 대회 상당히 좀 단단한 느낌을 많이 주긴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그래도 네덜란드보다는 체코가 더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에릭슨 선수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에릭슨 선수가 정말 다행히도 이제 심장 제세동기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해서 또 이제 덴마크 선수단 격려 방문도 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수들이 많이 심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에릭슨 선수의 응원이 덴마크 선수단에 전해져가지고 또 덴마크 선수들도 힘을 내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팬들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경기장에서 응원을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좀 모든 것들이 좀 맞아 떨어져서 보통 이런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싸움이 참 중요한데 지금 덴마크가 상당히 기세를 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의외로 덴마크가 유로 대회 우승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로 92입니다. 1992년도에 열렸던 그때 덴마크가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체된 그 나라가 실격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뭐랄까 추가 합격으로 덴마크가 이제 본선에 진출했는데 어? 추가 합격해가지고 본선 나갔는데 그대로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그때 유로 92대가 생각이 많이 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 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덴마크 이제 경기 전에 선수 입장하기 전에 항상 경기장에 에릭센 선수의 대형 유니폼 통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걸 보면서 또 뭐 팬들이나 선수들이나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덴마크를 상대하는 팀들은 에릭센 선수의 쾌유를 기원하는 그런 유니폼 하나 맞춰가지고 전달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좀 그런 동업자 정신이 참 저는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트 감독이 또 이런 징크스 얘기를 했더라고요. 러시아를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뒀을 때 입고 나왔던 옷을 웨이즈 전에도 입고 나왔던 옷도 또 이겼다. 이거 체코 전에도 8강 전에도 이 옷을 내가 벗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좀 이 옷을 입고 또 이제 8강 전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휴먼트 감독의 좋은 징크스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